아시아 영래항로 컨테이너 선사인 일본 인터아시아라인이 지사체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인터아시아라인은 지난 16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 법인인 인터아시아라인즈 코리아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아시아라인 수석 부사장인 제이미 우 회장을 비롯한 본사 관계자들과 터미널 운영사, 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인터아시아라인은 그동안 이글 쉬핑의 영업을 맡는 대리점 체제로 영업을 해오다 10년 만에 지사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인터아시아라인은 1000TU급의 컨테이너 선을 투입해 한국을 포함 일본, 중국 등 극동 지역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제이미 우 수석 부사장은 한국 시장은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국 시장에 집중했다며 이번 지사 설립으로 한국 고객 및 한국 시장을 통하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